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중에 연습해서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? 어떻게 하는거죠? 음악 틀어드릴까? 바로 해볼까요? 예성씨 음악 줄넘기 도전합니다 음악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성씨 예성씨 오 베키 오 베키 오 베키 오 베키 오 베키 예성 아 못하겠어 예성 와 어렵네요 대단한 친구인데요? 다른 멤버 혹시 할 수 있는 멤버 있어요? 없어요 도전해봤는데 다 해봤어요 그냥 줄넘기 방송 끝날 때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승부욕이 넘치는 제인 항상 코너 끝날 때마다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제인 저 계속 하고 있을게요 진행하세요 이걸 잘한다고요? 네 다른 뭐 쌩쌩이 못해요 저 쌩쌩이 할 수 있어요 쌩쌩이 할 수 있어요? 제인씨 네 멈춰주시면 안 돼요? 언니 뒤로도 해요? 나 뒤로 할 수 있어 내가 뒤로 해줄게 나 뒤로 할 수 있어 내가 뒤로 해줄게 나윤씨 저 나윤씨 헐 맞아 맞아 이거 저 나윤씨 헐 맞아 맞아 이거 맞아 맞아 난 좀 부졌다 저 나윤씨 슈바돌에 하나밖에 없는 건데 나윤씨 죄송합니다 이거 뭐야? 나윤씨 죄송한데요 사실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는 나윤씨가 조금 더 얘기도 많이 하고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는데 나윤씨가 너무 밝아졌어요 원래 밝은 친구예요 나윤씨가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오늘 성공이에요 이번 주 성공입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저희가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저도 줄넘기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줄넘기게 망가졌는데 아 저는 줄넘기 망가질 필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? 정말 신기하답니다 몸으로 하는 거에요 진짜 거의 아무도 못해요 일단 옆으로 옆으로 카메라가 보여요 네 지금 신발이 신발이 크다 해보세요 괜찮아요? 인간 줄넘기 여기 괜찮아요? 네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?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잡아서 잡아서 아 아파 아파 안 아파요? 그렇게 막 아프진 않아요 스트레칭하는 정도? 아 시원해요? 한 번만 더 보이세요 여기다가 공포영화 음악 깔잖아 어? 어? 뭐지? 성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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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0점 만점 기록! 우리 한 달간 모모랜드와 함께한 글로벌 아티스트 4대 요소 베스트를 알아봤는데요 너물 난다 너물 난다 이번 촬영을 통해서 모모랜드가 직접 느낀 베스트 멤버 최고의 베스트 멤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뭐지? 지금 모모랜드가 멤버 누구 뽑아달라고 하면 어? 난데? 난데 누굴 뽑으라고? 나! 보린이 보린 친구들 모모랜드의 최고 MVP는 누굽니까? 하나 둘 셋 난 오늘 쥐 뭐야? 자기 뽑기 없는데? 나 바꿀래 자기 뽑는 거 아니었어? 자 이렇게 해서 뭐야 쥐이 받을 최고 MVP는 난데시!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지금 해외를 못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해외 팬 여러분들도 더욱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 멤버 한 분 한 분 어땠는지 소감을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했지만 팀워크를 오늘 볼 수 있는 날이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오늘 멤버들 너무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잘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행복을 찾은 나윤씨 멤버들하고 오랜만에 다 같이 게임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너무 잘 챙겨주셔서 더 열심히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윤씨가 웃음을 찾아서 슈바돌은 행복합니다 네 고생을 찾았어요 네 고생을 찾았어요 자 그럼 혜빈씨 한 달 동안 저희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걸 또 팬메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 기쁜 것 같아요 저희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특 선배님이랑 예순 선배님께서 너무 잘 챙겨주셔서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아인씨 네 오늘 마지막으로 했는데 저희 5,000점 이렇게 채울 수 있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다시 집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요 이렇게나마 일본 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일본 팬분들이 메리들이 이렇게 보면서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주희씨 네 2021년 새해를 조금 슈바돌과 함께 기분 좋게 시작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슈바지니언 센팔이도 이슈니 오우시로이 게임을 또까 그때 뭐 매차 탐식하단데스 마다 연락구다사이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